젊은이여 일어나라 너무 슬퍼서 울어보았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엄마도 아주 슬펐어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마을마다 벽이 둘러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들이 있었어요 성문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청년 한 명이 죽어서 마을 밖의 무덤으로 실려가는 것이었어요 청년의 엄마와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엄마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엄마는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아셨어요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여인은 이제 혼자였어요 여인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을 벌어다 줄 사람도 없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또 여인이 늙으면 돌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여인을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울음도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울고 있는 엄마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청년은 분명히 죽었고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청년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마는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눈앞에서 기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도우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기쁨과 행복을 안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슬픈 사람을 돌보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고 무섭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 친절한 말을 해주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며 위로하기를 바라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랍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